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세종에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중증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네가 설치된 걸 기념한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그네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만에 다시 탈 수 있게 된 휠체어 그네. 과연 어떤 사연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세종 누리학교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적인 소프라노 성악가 조수미 씨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이 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휠체어 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그네는 이듬해 철거됐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다 지난 2019년 고물로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일로 최규진 교육감이 조수미 씨에게 공개 사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지만 전화위복으로 휠체어 그네의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관련 기준을 만들어 고시한 겁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세종 누리학교엔 새로운 휠체어 그네가 생겼습니다. 세종교육청이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놀이기구 제작업체의 도움을 받아 안전기준을 충족한 그네를 다시 설치한 겁니다. 그네 설치 기념 행사를 연 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장해 놀이터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두 번째 특성학교인 이음학교에 휠체어 그네를 포함해서 무장해 놀이터를 조성해서 장애, 비장애 구별 없이 다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경이면 아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년 만에 다시 탈 수 있게 된 그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들도 또래 친구들처럼 즐거운 놀이활동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